포스코그룹이 자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에너지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포스코에너지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이 유력한데요. 포스코에너지에선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이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의 액화천연가스, 즉 LNG 역량을 하나로 모으자는 취지로 추진 중인 포스코홀딩스의 자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에너지의 합병. 합병은 상장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비상장사인 포스코에너지를 흡수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현재 회계법인에서 두 회사의 적정 합병 비율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연내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합병이 마무리될 걸로 전망되는 가운데 포스코에너지 직원들은 벌써부터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인수합병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인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연내 이사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새롭게 신설된 회사 또는 존속된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게 됩니다. 하지만 포스코에너지 내부에선 LNG터미널과 발전소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이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등 불안감이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포스코 일부 계열사에서 새 인사제도 도입과 역동적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 추세를 고려하면 합병 이후 차별적 요소나 고용을 위협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합병은 내부적 검토 단계로 이사회에서 공식 결정이 되면 합병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면 합병 비율에 대한 주주들의 이해득실 파악과 함께 피인수기업 직원들에 대한 고용보장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